지난 25일 육군훈련소에서는 현역병 이병문화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병장정들의 아버지들이 군생활 당시 찍었던 사진들이 전시돼 부자가 공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낡은 사진 속에 머리를 짧게 깎은 아버지와 지금과는 달리 속옷 한 장 입은 채 신체검사를 받는 아버지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군대 시절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이곳은 바로 현역병 이병문화재 현장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병영 이행 시간을 주제로 사진이 전시돼 아버지가 자신의 군생활을 아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주역에서 혼자 의정부로 갔는데 요즘은 이제 시절이 좋아져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여기까지 아드님을 이렇게 모셔다 드린 것 같다. 지난 2011년부터 이별이 아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이병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현역병 이병문화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장병을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겠다는 군과 병무청이 약속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역병 이병문화재는 이병자와 그 가족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통해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 복무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이병문화 조성으로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구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부밭길,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쓰기 등 다채로운 참여행사와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는 가족들 역시 병역 이행을 앞둔 아들을 격려하며 의미 있게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훈련이 처음 경험한 거라서 굉장히 힘들 텐데 첫 번째는 먼저 연기 잃지 말고 두 번째는 군은 자기가 인생생활에서 어떤 순간의 과정이니까 충분히 잘해리라 믿고 연기 잃지 말고 끝까지 잘해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들 파이팅! 파이팅! 국방뉴스 김서울입니다. 국방뉴스 김서울입니다. 국방뉴스 김서울입니다.